러시아 진짜 너무 선수였구나 괜찮아요? 아까도 많이 마셨는데 아까는 술 안 한다더니 제가요? 그래요? 그랬네요 제가 오늘 참 이상하네요 자 건배 그렇잖아요 만난 지 두어덜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앞뒤 안 가려고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? 나는 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? 에이, 원 나이트 한 번 실패했다고 너무나 가신다 그런가요? 그 사람이랑 헤어진단 생각하면 어때요? 억울하죠 내 20대를 함께 보낸 남자거든요 내가 10대 때 좋아했던 남자는 내 친구랑 결혼하고 내 20대를 함께 보낸 남자까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? 아니, 만나다 헤어지면 그 시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? 아니, 그럼 무서워서 누굴 어떻게 만나? 그건 나도 알아요 그냥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뿐이죠 10년을 만나면서 함께 쌓인 추억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내 손으로 다 무너뜨려요? 아니, 10년이고 20년이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? 그러니까 오늘만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만 그 순간이 평생을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 날은 하루가 아니라 어쩌면 매일이 되는 거라고요 네, 하루가 안 되죠 어때요? 나랑 한 판 뭐가요? 좋아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럼 뭐로 내기할까요? 못나잇? 비겁하게. 하나, 둘, 셋. 진주현 선수 오늘 완전 쇠됐는데요. 아니, 말도 안 돼. 아니, 이게 어떻게. 아니, 그걸로 뭐 하게요? 덩크슛이요. 덩크슛? 저,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. 오케이. 몇 범위에 꼽을 해본다고 하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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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박이다. 재현 씨, 해봐요! 이거 기분 진짜 좋아요! 손 났어요? 네? 손 놓은 거예요? 아, 대박이다. 괜찮아요? 왜 나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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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예요? 아... 누구지? 아...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너무 새끼가... 불도 안 끄고... 아... 아... 무슨... 아..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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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 안 들려요? 네? 뭐라고요? 아무도 안 온다고 해서요 다 훈련 같았는데 잠시만요 뭐예요? 신입인가? 누구야? 남자 옷? 아니에요 이거 제 옷이에요 남자 옷? rage 2 조리 Klein 미끄된 잭 한글자막 by 한효정